도와서! 다 잘 됐구만! 역시 다들 도와서 뭐! 어허! 역시 다들 뭐! 자, 좋은 아침입니다! 야! 출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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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좋은데? 카메라 잘 보여주세요! 역시! 네! 아 역시! 안녕하세요! 역시 준비된 음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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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험 붙여야겠다! 시험 붙이네요? 아 누나가 우리 공연 보셨대요! 영숙이 나랑 친하더라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놀라운 거 제가 중단했더라고요! 미션! 우리 공연을 보신 스타일리스트 분과 네! 어! 저 그것도 했어요! 어떤거요?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했어요? 어! 정주랑! 아 진짜? 정주랑 했을 때? 정주랑! 네! 아! 제주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랑 연이 기쁘네요! 사랑 약속! 어! 기쁘네! 그럼 어떤 시험 붙여야 될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CF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광고! 렛츠고 하겠소! 변신! 눈곱이 발견됐습니다! 1. 2. 2. 의심 안맞은거? ㅋㅋㅋㅋㅋㅋ 자기가 아닌거 아니야! 네 똥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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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내려와! 이게! 이게! 잠시요! 멕컵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힘들어! 자! 헤어스타일 완성! 이제! 바지를 입습니다! 어리끼! 바지! 오! 역할이 뭐에요? 삼국지? 오! 그럼 제 역할은 뭐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비! 광고 장비! 아니면? 어? 그래서 여자로 변한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주 여장모습 공개하도록 하죠! 난 뭐지? 난 뭐야? 아! 난 제갈량! 난 제갈량! 제갈량! 아! 총맹! 자! 이제 잠깐 나가볼까요? 어! 어! 우리 팀장님 제일 바쁘신데! 네! 누가 잘 알려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예 가려줘? 어! 어! 여기 사람은 가려야 되면 안되고 여기 한 사람이 아닐거 아니야! 그냥! 트레이닝 인정상하면 돼요! 저기 정신입니다. 당신은? opt-in 당신은 마초! 아! 저 선희야! takoma 아! 저 선희룡! 음! 짝힛을 못 하실 수 있으세요? 여자분 이쁘다. 머리끼리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100원만 주고 가시오. 야 정진웅. 역시 정진웅 비주얼은 누구도 못 당합니다. 정진웅은 최고구만. 갈게요. 스마이 하이 큐. 아 좋다. 아까 머리 확 올라오는 게 웃겼어요. 네. 어떤 거 봐서 들어온 거 쓰면 되니까. 자. 더 가 봅니다. 자. 오. 우리 현민이. 오. 하하하. 지금 오. 맞추분장이에요. 절반이. 특수효과 지금. 절반이 완성됐습니다. 맞추. 맞추메. 그랬군가. 자. 이제 저는. 제갈량 분장을 합니다. 어떻게요? 어? 이렇게 변신한답니다. 잠시 후 뵐게요. 자. 이렇게. 짜잔. 변했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제갈량입니다.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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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하나 둘. 넷. 오케이. 난. 네. 오케이. 하나 둘. 하기 Ribbon anh. Previously Pass Costa. 그런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역시 제갈량.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 유 Pvalet ann I. 이건. 아 아. 암쪽으로 막 tirou.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라는 Us. 저거는 사실을 박 Trent Windisch 고통입니다. 오랑아양인의 한omic cowboy backed 입 Это 엄청나게 부담수야. 아. 철수 결과 sense. 자, 처소! 미국 코미디언, 마초뱅입니다. 아, 좋다. 한 번 더. 하나, 둘, 오케이. 둘, 둘, 하나, 둘. 자, 진지한 거 찍고. 아, 몇 개 다 할게요, 몇 개. 네, 하나, 둘. 자, 풀이 잘게요, 풀이. 표정까지.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야, 역시. 자, 오늘 출처 싸우는 아름답게 오늘 저희 왕삼국지 CF 찍고 있는데요. 자, 사진 너무 예쁘게 잘랐어요. 자, 사진 공개. 짜자잔. 야, 초선. 하하하. 자, 와. 뭔가 에너틱하며 코믹한. 또 초선. 아, 좋냐? 어우, 너무 때리고 싶다. 야, 이 호흡들. 이게 18년간의 쫄탄의 호흡입니다.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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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전이 최고야. 하하하하.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아 좋아, 좋아. 하하하하. 아, 제가 예언을 했다. 마투를 했다. 하하하하. 조선이 아이고, 못생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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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떼 떼 떼 떼 자 이제 저도 이제 수염을 없애고 회식 자리로 갑니다. 잠시 삼겹살 고 고 고 회식은 삼겹살이죠? 아 회식 자리 왔습니다. 삼겹살 맛있게 먹어야죠 후루루 짭짭짭짭짭짭 소맥! 소주! 고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첫 짠은 나도 소맥! 지금 눈초봐. 크기에서 찍었대요. 입구 찍어야 돼요. 뭘 안 찍었나 했을 텐데 여기 입구를 안 찍었어요. 뭐든지 시작했으면 엔딩을 찍어야 되거든. 엔딩을 안 찍으면 항상 이상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갔어. 편식을 끝냅니다. 아 항상 엔딩 영상이 없어서 편집할 때 겁나 그지가 돼가지고 버린 적도 있어요. 끝이 있어야 돼. 시작했으면. 김미화 선배님 마을 갔을 때도 시작 잘했습니다. 중전밖에 없는 거야. 오늘의 영상 끝! 고생했구만.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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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들어갈게. 들어와. 들어갈게. 어. 안녕